다행히 가야겠다 끝냈다 일단 간다 다행히 가야겠다 다행히 가야겠다 이게 요런게에요 유신만 되면 될텐데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물어보지? 안 되는거 빼고 아주 완벽한데 엄청 한 50% 빡쳐있어 이게 머리 돼? 난 6일로 신청했는데 트렌디캡 로마토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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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에 골링나 ignal 특범 Part компози 특히 äischen 다 먹었네 이거 미국에서 나만에 샀어요 어? 좋은데? 내가 언제 이런 방을 잡았지? 제법? 제법 괜찮은데? 그치? 가자요 날씨 너무 예쁘지 않아? 아니다 집 앞에 뷰가 너무 예쁘다 그치? 피아노도 쳐 좋았다 예뻐? 아니다 고마워 그런데 왜 이렇게? 지금 나의 뷰가 이렇게 이렇게 오늘의 뷰가 이렇게 날씨가 더 많이 남아있어요 라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못 먹겠습니다 이게 가르보나라지? 이 일단 좀 넣은 맛이 되나? 하나 begging 하나 맛있어 뺑고찜자요 뺑고찜자요 맛있겠다 맛있는데? 뺑고찜자 고기맛이 확실히 난다 가르지도 야채맛 무슨 맛인가요? 무슨 맛 맛? 무슨 맛인가요? 뭔가 빠진 맛! 뺑고찜자 고기가 없나요? 저리스 아니야? 이쁘다 38점 우유 우와 근데 뭐? 이 정도면? 왜 여기 골랐어요? 고기가 없어서 이 정도면은 뺑고찜자 이 정도면은 한번에 뺑고찜자 오! 오! 아 너무 좋다 아이고 아 마이니 아 아 아 이거 새벽 프로닛 아닌지 으 씻 예술이 너무 바람쥬 아 아 잘 주무시는데 좀 방해를 안 받으실 거예요. 왼쪽인 분들은 커튼 한번 주셔서 감사해요. 일단은 저희 루마 외곽 슬렌드로 빠져나가가지고 바로 보습. 빨리 안 드시면 된다. 이거 화산이 오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화산이고요. 연구가의 결과를 따르면 100년 이내. 소리 잘 들려요? 네. 너무 맛있어. 잘 들려. 사랑이 더 많다. 헤르메트. 드라스트고드 포로 먼저 말씀드릴게요. 황장에서 포로 같은 게 하나의 공간에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. 운동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열이 나겠죠? 네. 열이 된 다음에. 다리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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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안 돼, 안 돼. 얌지째, 방만 상태밤에 수업을 취하고 싶어서 네, 그리고 이걸로 수업을 취하고 싶어서 안 돼. 오이. 오이. 원인 수업을? 땡큐. 원인 수업을 다 먹어야. 오이. 왕. 원인 수업을 다 먹어야 돼. 수업을 다 먹어야 돼.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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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고 밥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해 먹어볼까? 양푼다 약간 제작산 같아 맛있다 땅이 고소하구나 과즐 향이 미쳤다 딱 안 먹고 자고 툴짓한데? 딱 그 파스타 맛이랑 너무 고소해 너무 평화롭다 너무 평화롭다 너무 예쁘네 근데 피노스 사진이 아니야? 그게 минusz인데? 이건 마을이야 좀 더 잘 보여 아아 하고싶다 귀여워 얘 보스타노다 안녕 보스타노 이번엔 식자재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식자재로 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어볼까요? 커피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 어떻게 지역마다 섹시하게 나올 생각을 했지? 레드랑 화이트랑 또 다르게 했나보네 대박이다 가슴이 새로 나왔다 가슴이 새로 나왔다 여기 평생 집어넣을까? 굿 오또에 찍어서 이마에 다가오는 편 다가오는 편 다가오는 편 러시아 가슴이 굿 밥이랑 뭐해? 다른 음식을 많이 DR 한 teachable 발사믹소금? 꿀 발사믹도? 무슨 맛있데? 반송도 소금도 맛있어 이런 음식들에 대한 음식은? 한국에 좀 vais서 먹어야지 남편이 더 fav 여러분 이것은 가게인데 와 colours 밤새워 바다이 과연 버터 나랑 60세대 이 아들 있는 위치 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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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받다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? 여긴 여기에서? 아, 언니 오늘 걱정되는 걸 샀던 다음번에 보니까.. 제가 고마워 오늘의 밥을 잘 먹었을 때 기름이 먹었다 아 뭔가 면이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딱딱하나? 아니야! 주커면이야 그거! 우리 알부장은 인테만 넘었다고 그러는게 아닌데? 진짜? 가봐라 가타! 가타! 응! 가타! 아니야! 난 아카츠로 가야겠다 응! 내가 나까지 먹었네 꼬리찜 그래도 꼬리찜 꼬리찜 진짜 맛있어 그냥 하... 그냥 한국산 그냥 석골찜이랑 할머니가 해준 것 같은 대신 소스가 토마토소스 맛있다 한참 먹어봐 진짜 맛있는 맛이었는데? 어때? 맛있어? 커피나 별로 안 있는데 아 진짜? 아 내가 근데 크림이 진짜 많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, 얘가 안 맞냐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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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eatively 매니저 bought one more of the most expensive food 영웅에 오는 중 너무 와요 다 끝났지? 가자 아란티니 이름이 아란티니랬나? 그냥 뭐지? 치킨 콩밥 맛있는데? 인상 소리 내지마 비둘기야 밀 감자튀김 다 먹기 간장 가방 다 먹을 때 파 Е. 다 먹기 발사미 식초야? 발사미요 근데 이게 심박하다 근데 무슨 먹음이 있는거 아니야? 귀여워 대단한 식사 진짜 재밌는걸 들었어 침 봐라 다 씹어 온다 왜 이렇게 독사가같이 나오지 다큐멘터리 나올 것 같아 영롱함이야 다큐멘터리는 스트로베리 아니야? 다큐멘터리는 스트로베리 아니야? 맛있겠다 자 크림이 진짜 많다 흘렸다! 여기 묻었다! 초콜릿 맛이 다르다 완전 다르다 뭐가 더 나? 나 이거 처음 먹으면 지나미씨 맛이야 리뷰가 2만개 넘는다고? 아, 차오! 아, 차오! 어, 스킨스 위! 으아, 녹는다! 와, 줄 진짜 길다 진짜 싸다 진짜 싸다 돌치인 가만 앞에서 파스타 먹기 빌리컨이 한번 봐 근데 특유의 올리브 고소함이 있지 않아? 맛있다 맛있어 미세엄 미세엄 미세엄의 입장은 3번째 4시까지 가야 돼 오케이, 감사합니다 미세엄 지금이다 미세엄 이렇게 여기가 못 간거? 예쁘네 가자 내 피자 알바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얼마인지 알아? 오히려? 전부 다 해서 12 콜라까지 나쁘지지? 맛있어 가보자 밤에 오니까 더 예쁘지 않아요? 어깨부터 봄자 아니 여기가 스페인 광장 그 영화에서 여기 딱 가로질러서 오드리에폰 해가지고 지나갔어요 젤라또 하나 들고 그래서 유명해요 그 영화에서 여기 딱 가로질러서 나라의 숫자 ettes sociaux ㅇㅂ 샷 자